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 고통스러웠던 순간, 아팠던 순간들이 있나요? 그리고 그 기억은 지금 당신에게 어떤 작용을 하고 있나요? 생각하기 힘드시다고요? 너무 힘들어하실 필요 없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될 테니까요. 안녕하세요. 노심 몸장입니다. 우리는 보통 기억에 각인될 정도의 고통스러웠거나 힘들었던 정서를 동반하는 기억을 PTSD라고 말해요. 여기서 안 좋은 기억이란 죽음 또는 죽음에 필적할 만한 위협, 상해, 성폭력 등의 개인에게 심각한 상처를 주는 다양한 사건들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이미 끝났음에도 커다란 상처가 되어 오랜 시간 피해자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특히 꿈이나 기억에 의한 재경험을 하고 났는데 이럴 때 실제로 겪는 것 같은 착각인 플래시백 현상을 동반하기도 하죠. PTSD는 그 트라우마와 관련된 것들을 피하게 만들고 생각과 감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한마디로 왜곡된 시야로 세상과 자신을 바라보게 만들죠. 예를 들어 큰 사고에서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을 때 그 탓을 본인에게 놀려 등의 생각을 하게 하거나 세상을 향해서도 세상은 안전하지 않아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날 거야 라는 왜곡된 생각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실제로는 자신의 잘못도 아니고 세상도 항상 그런 것이 아닌데도 말이죠. 그리고 극도로 예민해져서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낸다거나 수면장애 등을 겪기도 합니다. 이러한 증상이 1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인 PTSD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참고로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놀래키는 장난을 많이 치곤 하는데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른들보다 더 쉽게 PTSD를 겪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잘 기억해 두시고요. 어찌 됐든 그렇다면 PTSD는 왜 일어나는 걸까요? 네 물론 죽음에 필적할 만한 사건에서 일어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런 경험을 하고도 누군가는 PTSD를 겪는 사람이 있고 또 누군가는 겪지 않고 넘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어떤 이유에서 나타나는 걸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은 두 가지로 요약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의 지금 현재를 결정하는 요인은 뭐라고 생각하나요? 과거 혹은 과거의 기억, 트라우마, 기타 등등. 지금부터 프로이드는 우리의 현재는 철저하게 과거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믿었어요. 그것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먼 과거, 어린 시절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믿었죠. 따라서 현재 우리가 겪는 다양한 문제의 원인은 어린 시절 결핍이나 상처가 무의식에 남아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믿었어요. 쉽게 말해 지금 여러분들이 힘든 이유는 어린 시절 대변 조절에 실패해서 그런 걸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진짜로요. 이런 결정론적이고 운명론적인 사고는 인생을 쉽게 바꿀 수 없는 그 무언가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문제는 우리가 바꿀 수도 없고 우리의 잘못도 아니며 우리가 어쩔 수 없었던 부모님의 양육문제다라는 보편적인 결론을 내리게 만들죠. 이러한 프로에이트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PTSD에 시달리는 이유는 과거의 결핍, 학대, 혹은 가족문제, 사고나 억압 등인 특정한 원인에 의해서 나타나는 결과의 문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어린 시절에 형성된 성격처럼 선택의 여지가 없는 외부적인 이유에 의해 우리의 마음이 닫혀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말이죠. 그렇지만 생각해 보자고요. 정말 그럴까요? 인간은 단순히 원인에 의한 결과로 나타나는 존재일까요? 빅터 프랭크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자신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다. 우리는 언제든 다른 삶을 선택할 수 있는 능동적인 존재다라고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단순히 원인에 의한 결과로 만들어지는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행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프로에이트는 이런 개인의 능력을 관가했어요. 개인심리학 창시자 알프레드 아들로는 우리가 어떤 경험을 겪었는지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는 우리가 겪은 경험을 원인으로 필수불가결하게 결정되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경험의 의미를 부여하여 우리가 스스로 결과와 목적을 선택하는 한층 더 능동적인 존재라는 말입니다. 말이 좀 길어졌는데 어찌 됐든 트라우마를 겪는다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임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건은 이미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났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죠. 우리는 이미 일어난 그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 수도 그리고 그 트라우마를 극복해낼 수도 있을 거예요. 외상후 성장이라는 말이 있어요. 트라우마를 극복하여 성장을 이루는 심리적 과정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현재 과거의 원인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면 이제는 그 원인에서 벗어나 스스로 능동적인 선택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나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싶으신가요?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사람은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음에도 영상을 쉽게 찾아보실 수 있도록 구독과 알람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다시 봐요. 안녕!